현직 청주시 의원이 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가려다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도대체 조합장이 뭐길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농촌이 조합장 선거로 또 한 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미희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회원 농협. 조합장이 대출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직을 상실해 다음 달 4일 선거를 치르는데 후보가 5명이나 됩니다. 또 다른 농협은 조합장이 선거 과정에서 돈을 뿌렸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다음 달 26일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시선거를 치른 도내 66개 농협 중 6곳에서 선출 조합장이 선거법과 개인 비리로 입건됐습니다. 2명은 옷을 벗었고 2명은 아직 재판 중입니다. 조합장이 뭐길래 돈을 써가며 무리수를 둘까. 시골이지만 1억 원 안팎의 적지 않은 연봉에 각종 사업권과 인사권을 손해 쥔 농촌의 막후 실력자 대접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정책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청주식 의원이 조합장에 출마했다 여론의 문매를 맞고서야 중도 포기하는 상식밖의 일도 벌어졌습니다. 농협 중앙회는 문제가 생긴 농협의 자금 중단으로 맞서고 있지만 비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은 물론 예산이라든가 보조 이런 업무 지원 또 점포 설치 이런 부분까지 지금 지원이 중단이 되고 있어요. 농협은 선출직 수장이 중도 하차할 때마다 수천만 원의 선거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의 주인인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